지금 보시는 것은 mbis 입니다 배터리 교환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탁원 오토바이를 시동을 끄고 시트를 열면 배터리 팩 2개가 나옵니다 다 쓴 배터리 팩이죠 이거를 꺼내서 이동을 하면 스테이션 앞에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앰비고 앱을 이렇게 다운 받으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 로그인 화면은 저희가 지웠어요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QR코드를 이렇게 누르면 QR코드가 생성이 되고 여기 앱에 QR코드 스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 사용한 배터리를 넣으라는 이제 목소리와 함께 배터리 팩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팩이 이렇게 충전하면 이렇게 재패가 되고 여기 보면은 손 이렇게 넣어도 다치질 않아요 여기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배터리 팩을 교체하면서 손이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한 센서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배터리가 나왔다는 이런 내용과 함께 E1, E2 이렇게 1번하고 2번 이제 배터리 충전함에서 배터리 새로운 충전된 배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이렇게 닫히고 이건 최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만나요 제 안 concealed 찍어 찍어줘 그리고 그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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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